네, 코어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하비일을 담당하는 코어셀에서는 메인넷이 런칭되면 몇십 대 정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서비스가 잘 됨에 따라 코어셀에 연결하는 커넥션이 많아질 경우 확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가 늘어나면 서버를 늘리고 리퀘스트를 분할해서 처리하겠죠.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노드를 늘려봤자 늘린 만큼 정보를 각 노드들에게 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. 노드가 늘어난다고 성능이 늘어나질 않아요. 그래서 노드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노드 자체의 성능을 늘리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램이나 CPU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죠. 자 그러면 하비 노드로서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.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피지컬 코어가 40개 이상이고 램이 256기가고 1년치의 데이터 약 14TB를 저장할 수 있고 네트워크 10기가 이상이면 하비 노드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. 참고로 참여자의 하비 노드들 중 하나의 성능에 특별히 좋다고 해서 코어셀의 네트워크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성능이 더 낮은 나머지 노드들은 자기 스펙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코어셀의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가 다 똑같은 스펙에 맞춰서 성능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. 자 코어셀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하나의 CN과 여러 대의 P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PN이라는 플럭시 노드가 왜 여러 대 있냐면 CN은 연결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적이고 CN 역시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PN을 이용해서 이 엔드포인트의 연결을 지원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 노드들이 CN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이 CN이 엔드포인트의 커넥션을 1000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하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CN으로서 부담이 되고 이상이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PN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. PN이 엔드포인트 노드들과 연결하고 넘어온 트랜잭션들을 CN에 넘겨주는 거예요. 그리고 CN은 PN 몇 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가고 또 PN을 여러 대 둠으로써 코어셀에 연결하려는 엔드포인트들의 커넥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요약을 하자면 CN은 합의를 담당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커넥션으로 인해 성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PN이 CN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고 또 PN을 여러 대 둠으로써 확장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PN을 여러 대 둠으로써